3인 3색 작전 타임 이창원의 탑픽 시간입니다. MBN 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지금 2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오늘까지 만약에 지수 상승이 안 나왔다면 이건 당연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승 흐름은 상당히 좀 자연스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만 오늘 상승이 어떤 특정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승이라기보다는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심으로 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거래량 없이 상승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면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나 그러고 신규 매수를 활발히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많이 터지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동안 많이 물려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평단이 위에 있기 때문에 팔지 않는다는 얘기고 또한 이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적은 물량으로도 판매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좀 시장이 이게 확실히 상승이 맞나 조금 지켜보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뭐 정확히 저점을 예상할 수도 없겠으나 일단은 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지금 정도면은 충분히 저는 저렴하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오늘도 한번 두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더 궁금해지고요. 일단 시장 안에는 시장이 오르더라도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움을 좀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부진한 시장에서도 빨간 불을 내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 일단 리뷰 먼저 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창원 고치님이 리뷰를 계속 먼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더 드리고 싶어서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리뷰할 종목은요.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 목표가를 달성했죠. 25일에 저희가 매수했는데 27%의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네. 코어라인 소프트는 이제 신규 상장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보면은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일 급등세를 어제 상금가고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워트, 코어라인 소프트, 퓨릿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 대비해서 강한 이유는 그 신규 주들이 최근에 이제 헷지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 지수가 안 좋으면 고려 신용 정보나 아니면 SCI 평가 정보 그리고 또 뭐 유니온, 유니온 머트리얼 그리고 이제 공물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주로 이제 많이 올랐다면 그런 그 시장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최근에는 지수가 빠져도 공물주나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고요. 반대로 최근에 이제 상장에서 지금 이제 위에 매물대가 비교적 없는 종목들이 이제 헷지 성격으로 시장이 안 좋아도 급등하는 경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도 그런 경향으로 투자자들의 어떤 그 심리가 모여들면서 저점에서 강한 반등세가 나와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거는 이제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도 지금 최근에는 이제 헷지로 움직였었지만은 그 다음에는 또 추가로 개별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코어라인 소프트로 앞으로도 이런 종목을 또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갖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전략으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봐야 될지 전략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제가 뽑은 전략은 바로 지금 역대급 저평가 기업이 있다. 이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는 저평가인데 역대급이라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우리가 이제 주식의 가격이라는 거는 기업의 그 자체의 펀더멘탈이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기업의 원래 본래 가치가 천억이에요. 하지만 시장이 만약에 좋거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좋으면 그 천억 원래 본래 가치는 천억인데 그 종목의 주식은 어차피 개인들의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나 시장의 참여자들이 사면 2천억, 3천억, 4천억, 5천억 1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품이 꺼지고 심리가 악화되면 원래 가격으로 회귀를 하는 거죠. 반대로 어떤 기업이 천억인데 심리가 굉장히 안 좋고 시장도 안 좋으면 500억, 400억, 300억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그만큼 비효율성을 바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주식이 그 본래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안 좋아지면서 원래 가치보다도 너무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한번 종목을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원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그 기업은 무엇일지 그 안에서도 분명 투자 포인트가 있을 거거든요. 첫 번째 매지픽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매지픽 종목은 저점에서 저희가 모아가는 전략으로 공개하는 종목이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어떤 종목일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 한번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가 테슬라보다 더 벌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실적이 더 잘 나왔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포인트 한번 보시면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8천억을 기록했죠. 이게 테슬라보다도 더 많이 번 겁니다. 그리고 현재 순현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만 무려 18조 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기아입니다. 여기에 지금 기아의 시가총액이 지금 약 30조 원 수준으로 정말 저렴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에 지금 영업이익률은 원래 최근에 벤츠, 메르세데르스 벤츠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전체 차종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 벤츠보다도 더 잘 나와요, 지금 기아가. 그만큼 지금 실적이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돈은 테슬라보다 더 버는데 시가총액은 테슬라의 약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저렴한 거죠.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00이라면 지금 기아는 한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물론 이제 한 분기일 수 있지만 더 잘 벌고 있는 그 기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심리적인 영향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근데 심리는 단기적인 이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그 기업의 가치는, 그러니까 주가는 그 기업의 가치에 회귀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돈 잘 벌고 잘 나가면 어찌됐건 주식이 아무리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 가치에 맞춰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심리 때문에 안 갈 수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기아 오늘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고 완성 저 업체들 가운데서도 매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포인트, 기아를 확인해봤는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자, 한번 기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만일 기아가 물론 이제 대형 주지 않겠습니까?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7만 7,300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적이 그렇게 잘 나왔는데도 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미 그 실적이 뭐 선반영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매수세는 적은 상황에서 선반영됐다라고 하는 기존 보유자의 매도세로 인해서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빠지면 결국은 팔 사람은 다 팔면 그 주가는 바닷건에서 진공 상태가 됩니다. 즉 팔 사람은 다 팔면 결국은 살 사람만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이런 대형 주는 장기로 봐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바로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지금 배당을 거의 4.5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현금만 지금 13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배당으로 돌려서 배당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배당 이슈도 나올 텐데 그런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끼가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었는데요. 가격 전략 아래 나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급등에 기대되는 급등 종목도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공개할게요. 네, 자 오늘 이제 제가 급등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재료입니다. 재료로 볼게요. 바로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코어라인 소프트의 후속주라고 할 수 있는데 우둠지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급등 기대되는 종목은 우둠지팜이었습니다. 이 종목 하면 사실 사우디에 대한 기대감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 토마토 중에 굉장히 단 토마토 있잖아요. 네, 스테비아 토마토. 맞아요. 그것도 또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스마트팜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둠지팜이 지금 카타르, 사우디 관련된 재료로 봤을 때 거의 대장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한가도 기록을 했었고요. 그럼 그만큼 끼가 많아요. 거기에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이제 주가를 올림에 있어서 위에 매물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신규 상장주가 움직인 것도 다 같은 비슷한 원리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종목들은 거의 뭐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빠지면서 위에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에서 올리기가 어려운데 신규 상장주는 매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급등이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생산, 재배, 유통, 융복합 그리고 정부 주도의 스마트팜 수출 동료 여기에 이제 중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밭이나 이런 게 토질이 안 좋다, 토양이 안 좋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스마트팜이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둠지팜 그럼 급등 기대하면서 가격 전략 목표가는 얼마까지 볼까요? 네, 우둠지팜 일단은 그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한 번 1차 급등이 바로 사우디 모멘텀으로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중동 쪽으로.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한 4일 조정받고요. 지금 이제 눌림목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 터지면 갭으로 떠서 급등하거나 아니면 그냥 장대양봉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만 언제 터지는지만 체크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둠지팜. 그래서 지금 이제 목표가는 3,2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3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가 매집 종목 그리고 급등 종목까지 두 종목을 확인해봤고요. 방송 시간이 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인사이트 더 듣고 싶은 분들은 갈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장마감 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3시 40분 여러분들 공개 방송 있으니까요.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 또 반등 나온다면 어떤 종목들 위주로 가장 빠르게 반등 나올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무료방송 소식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3인 3색 작전 8분. 7분.